고블린 마을 지하 도시의 녹색 등이 불길한 빛을 들이온다. 고블린 물이 두건을 쓴 거인 쥐같은 모습의 괴물들이 각자 볼일을 보고 있다. 멀리서 황금산이 보이고 고블린들이 주변에 바퀴살처럼 줄을 서 있다. 어, 이거 고민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건? 인간적으로 3은 좀 넘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블린 마을에 탐험한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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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블린 마을에 탐험을 받아야겠다. 아니, 이 씨.. 믿어!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도시에 위급상황을 알리는 뿔피리가 소리에 뿔피리 소리가 울려퍼진다. 고블린과 두갈을 쓴 사람들은 즉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는 터널을 향해 달리거나 여기저기 나타난 차오문으로 뛰어든다. 멀리 수평선에서 나타난 검은가스가 동굴을 채우는 광경을 보니 주민들이 왜 서두른지 알 것 같다. 당신은 재빨리 짐을 챙기고 출구를 향해 달려가지만 검은가스가 발목을 휘갑니다. 플래티넘 카드가 뭐 이래? 휘감아서 그 다음에는 검열이지 당연히 하루가 당신 앞에 은빛 환영하다 살아난다. 또 싸우는 건가 보네? 싸우고 시간 정하고 아까랑 똑같아야 돼. 오케이 라면 타임 컵라면 하나 먹어도 되는 시간이 걸렸어. 아바트루 타임이라니. 이 게임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말게. 키요스는 아니다. 그 게임은 이제 안돼 군주의 왕관 정확성 갬빗의 속도 감소시킵니다 정확성 갬빗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차라리 아름다운 건 주워서 팔자 헤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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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림의 바퀴 아 또 식량 빼서 간다 또 그래서 이거 몇식량 이제 보이지도 않아 심지어 이거 완전 그냥 운빨이야 안 보여 이거 어떻게 보이냐 이게 지금이야! 아 식량 관련 저주를 겁나 아나 키키키 또 히오스를 욕하네 키키 대아 1대 2대 디렉터님이 예토 전생하면 아깸된다 기다려라 키키키 지금 민심지수는 확률이 높은 쪽을 발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민심지수거든 역시! 역시! 민심지수를 믿어라 어후 당신은 폭폭 위치를 헤치며 뒤뚱뒤뚱 나아갔다 고요한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자 손에 펴어있던 주름이 서서히 매끈해졌다 노란 햇살 곳에 둘러싸여 당신은 평화를 느낀다 일단 카드를 버립니다 바로 당신 뒤에서 갑자기 아기가 오는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라기 전까지 말했다 젖은 동굴에 어둑어둑한 깊은 곳에 아기가 있었다 아기는 고요히 버들가지 바구니 안에 누여있었다 아기는 이본에 아무랄까 비슷한 것을 목에 두르고 있었고 웃으면서 그 목걸이의 가장자리를 빨아대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진 당신은 햇살 곳에 가지를 꺾어 몇 개의 꽃잎을 깔으려 떼는 아이의 입에 떨어뜨렸다 떨어뜨렸다 아기는 마우처럼 성인이 되어갔다 당신이 그걸 알아채기도 전 완전히 잘한 이본이 녹초가 된 채 바구니 밖으로 기어나와 얌전히 리넨으로 자신의 몸을 감쌌다 이벳은 아기일 때가 훨씬 좋았다니까요 아 그러면은 원래 둘이 있던게 한 명은 아기가 이벳이고 이벳이구나 원래 아이랑 얘랑 있지 않았나? 이본이랑? 응 둘이서 서로 막 나이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있나보네 젊음의 물은 이곳에 벗어나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황수전 병이 있다면 마을이 달라지죠 나중에 한 번 또 오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의 표시를 한 명 준비해 주겠습니다 토큰 얻었고 토큰 얻었고 탐욕의 박퀴 탐욕에 순응하면 운명이 보상을 줄 것이다 저는 뱀의 여행이 없지 저는 뱀의 여행이 없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더 많은 년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년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내가 높은 수치가 남고 갔지?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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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아 이건 여러분한테 슬픔이 느껴지네 가슴이 아프네요 저도 근데 제가 축복이 있거든요 축복이 없는게 아니에요 두번의 부상 부상이라메 아니 저에게 큰 부상이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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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전 병기고 궁중 무기고에서 귀족들을 위해 무기를 특별히 싸게 제공하고 있다 병사가 당신을 아프던 먹는다 아 명성이 또 이가 모자라네 아 좋아 우리를 저지하는 또 다른 적들이군 15 채우면 되고 식량이 없어서 좀 빡세네요 허허 좀 빠른데 엄 엄 와아 여러분이 단체를 잘못 봤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카드 좀 보여줘 뭔지도 모르겠어 또 아까 입국가 당했는데 또 잡화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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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작한데 이건 그래도 두개 먹네 아름다운 건 팔고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지금 남은 맵이 별로 없어가지고 소식과 바를 별로 못 받을 것 같은데 도박과는 관련 이벤트가 안 뜨고 있어 지금 그냥 무난하게 광전사 같은 거 하나 하트 입읍시다 그거 신경 하나 더 사고 주사인권토가 아예 없어 치료도 한번 할까 오늘 쓸때가 나올 것 같은데 에잉 일단 사러 20원이면 뭐 충분히 되겠지 분노의 바퀴 또 싸움 팔해골 이 한계일때 하면은 한계는 절대 안되겠지 오케 90초 충분합니다 까톡 미안합니다 까톡 까카톡 광고겠죠 제가 무슨 카톡을 받겠습니까 광고가 작용 까톡 úsica 이게 방어력이 더 높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카톡이 울리는지 모르겠네 아 뭐야 아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네 좋네요 하참나 내 카톡인 줄 알았네 하도 카톡이 많이 와서 희흐 희흥 폐지맨님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민심지수가 좀 방금 카톡이 와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에 이거 같애 아! 어쩌란 말이냐 못 깨겠는데 이거? 7 남았다지 이 밖에 못 얻어? 믿는다 이걸 믿어 안 믿는다 우리를 무시했지요 다 볼게 아 이거 실패했는데 한 번 더 갈 수 있나? 마법사의 작업실 당신은 인센터의 작업실을 들어간다 인센터는 마법템에 아이템에 마법의 힘을 부여해준다 특히 모험가들을 위해 건강과 보류를 주는 힘을 잡문드라 내 당신의 물건에 마법을 걸어줄 수 있어 하지만 기존에 걸렸던 마법이 사라질 것이오 선수는 금화 인센터멘트를 선택하려고 금화 인센터가 당신의 장비를 살펴보고 금화 인센터멘트에 적합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 뭐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제 arma의 실제이 정신적이고 시지적의 차량을 선택하라고 해요 들어본 적은 끝났어. 인센터가 미소를 치며 선언한다. 감히 이 아이템에 당신 현우. 임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장담하지. 갓씨름 4회전 단지 없는데 으악! 좋아 이거! 으악! 잘한다. 너는 계속 감동하자. 근데 한 번 더 이겨야돼, 저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술적으로 금화 10개 내쉬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할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지, 브라이언? 가게 주인이 자기 쪽을 저에게 묻는다. 금화 28님입니다. 용맹의 방패. 아니, 뭔지 보여주라고. 다시 뻗는다. 40원으로 이거 사면 좋은데. 이거... 이거 룰렛에서 한 번 미는 거거든? 음? 근데 이거... 계속하면은... 다른 장비 바꾸는 거 아니야? 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산다고. 개쓰니 같은 이벤트네. 이건 또 뭐야?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믿습니다, 가장. 그램닛. 축복과 저주니까 저주를 뽑읍시다. 와, 그래도... 남았네, 아직. 근데 그램닛이 무슨 저주지? 마지막에 뽑는다는데? 운명의 호의. 운명의 호의. 잠깐만. 진짜. 그런нос 저희가 더욱 더 많이 슬프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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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이거 어쩔 수 없었어. 이거는 운이 없던 거야. 그치 여러분은 그래도 오른쪽에 대부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믿는 것도 아니야. 알고 있어. 전투 인카운터가 제일 낫네. 그나마 아름다운 검. 아부라뇨. 진실을 얘기하는 건 표인데. 제가 언제 누구한테 아부할 성격입니다. 이게 희한한 게 적당히 어려우면 보고 나서 틀리게 유도하는데 이번에 어려우면 아씨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하면서 본 거 지금. 일상생활 불가능님처럼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다 채웠네. 이러면은 이런 무난하게 금화광신도 금화광신도가 체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니까. 주사기 앰빕이 없어가지고 도박구는 아무 쓸모없어. 수도사요? 이거는 최대 세명이 150 이하면은 그래서 피 채워주는 거에요. 팀워크는 아무데들에게 쓸모없어. 내 동료가 딜이 약해가지고. 네. 내 동료가 딜이 약해가지고. 아 이 사기꾼들 같은데. 본전 경기고. 아 이 사기꾼들 같은데. 본전 경기고. 아직도 안 거점 billionaire.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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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없잖아. 가져와. 빠른 해전도 과감하게 도전해보세요. 룰렛 관련된 거라 되게 좋은 거야. 콕톡한 겨울이 쓸모없는 이벤트니까. 잠깐만 나 근데 식량이 없잖아. 식량 없으면 나쁘잖아. 식량 없으면 얘들이 식량 줘. 이벤트 오두막을 이걸 빼는 게 낫겠는데? 이벤트 오두막을 열어주세요. 이벤트 오두막을 열어주세요. 이렇고. 뭐 6초 동안 대결은 뭐. 전혀 상관없지. 음메조가 필요 없는데 넘길 수가 없어. 인카운터는. 이벤트 오두막을íd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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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체력... 시간 안에 죽이지 못하겠네. 아름다운 건 4타의 필살기라. 좋은데? 데미지는 약한데, 운명의 벤덕. 또 다른 운명의 벤덕. 모두 다른데, 모두 다른데, 모두 다른데. 답은 짱금술사다. 재, 재두전한다. 산빨강. 산빨강을 위해서? 산빨강을 위해서? 음... 내가 제거해. 택, 뭐라. 이제 퇴근한댔지. 과장잣같은 놈인 대차... 산빨강을 위해서? 히앗! 좋아, 좋아, 좋아. 다 하나 뽑았어. 천안 감사합니다. 또 제거? 또 제거? 뭐야. 다시 똑같이 찾잖아. 뭐, 직업이 있다고? 복구됐네. 지금이야! 오, 뭘 뭐야, 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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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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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안대에에에에에에에헤헤헤에에에... ... ... 아아... 이씨 할 수 있었는데 259만원 솔직히 아니지 아 이제 필요없다고 운명이 적어 아니 개똥같은 것들이 필요없다니까 이제 나 수박철 카드 먹어야 돼 30제바고 아 근데 수확철 안나오는.. 왜 안나오는거야 근데? 나 그거 이벤트 진짜 평생 달궈낼 것 같은데 계속 안나와가지고 별로 좋은 이벤트다 아닌데 멋있어 지금 아 얘는 장비라 주네 와 흠 분노의 바퀴가 그래도 이벤트가 좋네 분노의 바퀴가 그래도 이벤트가 좋네 이벤트가 좋더라구요 또 칠식량이고 드디어 수확철이다 아니 그치 이거 너 나 네 나 나 너 너 너 그 너 나는 탐욕의 바퀴 저는 매운 사람입니다. 이 게임, 이 게임은 더 많은 년이 될 것입니다. 제 좌측과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존재입니다. 거짓같은 놈들 또한 운명은 당신의 노력에 저주를 걸었다 저주를 얻을 때마다 장비를 잃습니다 이거 하나 벌면 되네 하라고 말했다 운명은 보드 잠깐만 이거 다 장비부터 끼자 다 껴져 있네 운명은 보드의 양쪽 편을 위해 조각들을 골라 두었다 우리는 당신의 앞에 놓인 장외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 두고 볼 것이다 우리를 위해 승리하기를 바란다 어차피 스테이지 끝이라서 저주는 딱히 상관없을걸 상관없는 히트 아 나의 크리스마스vez 뭐야뭐야 뭐지? 오메! 오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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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얘들만 차려면은 다 밥이야 아이 도둑새끼 뭐야 어? 도둑새끼 길쌍 나는데? 으아아아아암Mac 오우 씨 오우 석 번째 죽어 이 새끼야 아 보스보다 도저하게 더 무서워 야 일로와 진짜 새끼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름다운 검이 보스 1대1에서 왔던 게 개사근데? 무한무적인 무한무적 4번 때리면 무적이라 흡기사의 시체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지자 당신은 주변에 은색 구름이 흩어진다 가리엘이 당신을 따뜻하게 맞이한다 영원할 줄 알았던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었거든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운명의 전사야 그가 왜 당신을 지켜보는지 알겠군 아유아가 웃으며 말한다 그가 당신을 지켜보는 동안 하루가 엄숙하게 말한다 우리는 복수를 계획할 것이다 새 남매는 회색하고 금색 구름 속으로 다 사라진다 피곤하면 이겨내며 당신은 양원지를 만들 편안한 장소를 살펴보는다 그러다 약하게 타오르는 못아플 옆에 이미 당신의 침낭에 놓인 것을 보고 놀란다 당신은 잠시 밤하늘을 보다가 깊은 잠에 빠진다 그가 이 딜러 얘기하는 건가 흠 그가 이 딜러 얘기하는 건가 그가 딜러 얘기하는 건가 그가 이 딜러 얘기하는 건가 크로프트 부족 젊음의 퍼포 늙은 여인 아, 이렇게 오줌마를 없지? 우리의 끝에 도착했죠. 여기, 정말魔術이 시작됩니다. 문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냥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사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소리가 안나지 화장실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당연히 손 씻었죠 5, 10, 11 하루에 몇 챕터 깨는게 궁유리냐고? 2챕터였는데 딱 절반 깬건가? 오늘은 다 원퇴 깨버려가지고 지금 몇시지? 몇시인지 모르겠네 10시야?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빨리 깼습니다 10시 면은 10시 면은 흠 저만én 온갖 으음 삼각김빨 맛있군 먼저 던전 한파네?